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중국 민란의 딸이 창산이 23일 대회에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보호조치를 취한 결과 창산의 삼림식생 복개율이 96% 이상이나 되었으며 야생동식물 수량이 회복되고 증가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보이지 않던 너구리 판다, 무지개권과 같은 진귀한 야생동물이 다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목적으로 딸이 창산 세계지질공원은 창산시마탄의 해발 3,800미터나 되는 곳에 창산자연체험센터를 세웠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실물과 모형, 게시판 동영상을 보면서 창산의 생물 다양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센터는 과학기초연구, 자연과학 보급과 전시, 고객체험, 청소년 자연교육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과학기초연구원, 자연과학 보급과 전시, 고객센터는 위치적 규정의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